오케이, 컷! 컷! 괜찮은 느낌이셨죠? 누워보실게요?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굽어있다 뻗어났다 하는 쪽을 보고 싶어요 알람타고, 깍지 긴 손 두 번째에 손질을 해주세요 왼쪽도 앞쪽으로 풀고, 깍깍 풀었다고 왼쪽이 맞으세요 왼쪽이 많이 눌러버린다 왼쪽으로 다섯 번 문을 비단 다 풀어주신 다음에 둘 둘 둘 다시 둘 둘 둘 두 번째 오른쪽 오른쪽 We She W Her right 엉덩이를 한번 들어보실건데요. 제 손바닥을 무릎무릎 흘러내시면서 허벅지가 풀러지네요. 여기서 다시 한번 호흡해보세요. 마시고 내쉬는 숨을 홀쭉하게 흘러낫고 아래쪽 홀쭉하게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제 팔을 한번 밀어볼게요. 허벅지가 앞으로 벽지 밀어주세요. 엉덩이 한번 빠져주시고 몸이나 어깨쪽으로 들어가는 힘을 앞으로 밀어주세요. 마시고 반만 밀어주세요. 조금 더 내려가세요. 내쉬면서 후 닫고 마시고 내쉬는 숨을 철저히 후 밀어주세요. 마시고 조금 더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. 나요? 왼쪽ners 엉덩이 딱 고정시켜서 발바닥 한 번 무릎 하시면 됩니다. 엉덩이 딱 고정시켜서 발바닥 한 번 더 올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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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딱 고정시켜서 발바닥 한 번 더 올려주세요.